안녕하세요! 고춧가루 editor Lips envirag filter add fil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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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로 위치한 식물을 넣어주세요 준비한 식물을 얹고 볶고 있는 식물을 사용합니다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고추냉이 마늘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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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2,000원 남은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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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구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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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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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